오늘도 많이 나오셨네요 아래 아래쪽에 여기까지 여기 포인트 장어철빌은 뭐 뭐 다 비슷한가요 그렇죠 다들 만들어서 하니까 아 자기 개인이 예 파는 것도 있는데 이제 파는거는 예 믿음이 안가니까 아 그래서 직접 직접 만들어서 그쵸 음... 대부분 이렇게는 이기고 있었던데 양화대교 아래쪽에서 도착하십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몇 메다 정도 던지신 거에요? 780나가지 않을까요? 780입니다 아 네 더 눌러야 됩니까 저거? 이 정도 갖고는 안돼요? 지렁이 꼬칫머리를 물고 마우고 그럴 수도 있구요 제대로 아화시가 안되거든요 아니면 잔챙이들이 뭐가 묶어있거나 뭐 이정도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거 같은데 더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렁이 꼬칫머리를 자꾸 이렇게 물고 물어줄 수도 있어요 예에에에에 제대로 아화시가 안되거든요 오후 방금까지 이거 들어가야 잔챙이들 한번 물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래로 휙 하고 내려간댑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잔챙이들 좀 던지지 않고요 에이 방금 올 때 빨리 던져야지 잔챙이들 받으셨는데 받으셨는데 이거 걸어올리셔야 되는데 제대로 받았는데 야 뭘가보자 제대로 받았는데 긴장됩니다 이거 긴장됩니다 이거 장어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장어 왔네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올라갔어 며칠 만에 올라갔어 며칠 만에 올라갔어 차라리 저기 나중에 나중에 이야 사진 푸시라고요 오이 네 그냥 얼른 따올게 해 그냥 이거는 잘인가 너무 제가 안돼요 나도 해야죠 긴장되면 잡아가면 안돼요 이거 감는데 또 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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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며칠 만에 올라왔네 아 계속 안 올라오다가 요즘에 잘 안나와요 요즘에 잘 안나와요 네 그러더라구요 기다려 놔둘게 샤샤 사장님이 놔두시면 더 커서 와라 더 커서 와라 더 커서 와라 어휴 이야 멋졌습니다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